네, 오늘의 시그널은 에브리봇입니다. 계속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경험했고 수소차에서도 잠깐 경험했죠. 2차 전지는 크게 터졌고 수소차는 적게 터졌지만 초반부의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정부에서 10년, 20년짜리 비전이 나오고 거기에 대기업이 달라붙고 언론이 그걸 취재를 하면서 엄청나게 산업이 커지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2차 전지처럼 엄청난 확산에 힘입어서 밸류체인이 이제 막 폐배터리와 재활용, 리사이클링, 여기 생각이 미치는 단계 끝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봤죠. 지금 로봇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과거의 테마주였죠. 그냥 단순 테마주요. 그 단순 테마주로 시세에 엄청나게 휘둘리고 이런 종목에서 로봇 산업이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붙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가전제품 전시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로봇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찍히는 애들이 나오면서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산업, 로봇 산업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이 추세 이런 모습이 과거의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소차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포착이 됐던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확산 과정이 펼쳐질 텐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일감의 어떤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훈장, 배치처럼 달고 가면서 계속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후발주가 순환매가 돌겠죠. 지금 감속기 쪽에서 SPG라는 그룹하고 지금 완성업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후발주를 찾을 텐데 안 갔던 거, 계속 제자리에 있던 거, 그렇죠? 에브리봇은 작년에 계속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에 떴죠. 2020년에 한 단계를 레벨업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권이었습니다. 지금 창립 이후 처음으로 CES에 참가했습니다. CES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컨서머 일렉트로닉 쇼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서머 소비자 일렉트로닉스 가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로봇은 항상 어디에 있었나요? 로봇 전시관, 로봇 박람회. 그런데 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인시파로 마징가제트 좋아하던 애들, 건담 좋아하는 애들이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가서 와, 엄마 아빠 저런 로봇이 진짜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엄마 아빠가 저런 거는 만화야. 저런 거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려. 그러던 로봇 박람회에서 보던 로봇이 어디에 참가하나요? 소비자 가전. 소비자 가전에서는 우리가 직접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로봇 박람회에서 무슨 건담 피규어나 되지 걔가 움직여서 우리 책상을 닦아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소비자 가전 전시에 참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던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 에브리봇은 특히나 엣지2, 쓰리스피, 에보. 이거 두 개가 투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로봇 청소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레인보우 로봇틱스랑은 좀 다르죠.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휴보라는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다가 그게 서빙 로봇으로, 협동 로봇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에 원래부터 주력을 하던 기업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홈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개 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물걸레가 요즘에 발전을 해서 걸레를 자기가 혼자 빨아요. 그게 지금 주력 판매 기술이고 여기에 자율주행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가 누구랑 놉니까? 우리가 일 안 할 때, 어머니가 허리 아플 때 혼자 돌아다니면서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겠죠. 라이더 센서, 스마트 맵핑, 레이저 구조 광거리 센서. 이게 전부 에브리봇의 기술입니다. 기술이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겠죠. 자기네 기술로 하는 것이니까요. 2019년에 에브리봇에서 엣지 물걸레를 내놨는데 이게 히트를 칩니다. 국내 로봇 청소기 업체 많이 있는데 로봇 청소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500억 원 매출을 돌파시켰어요. 그래서 국내 로봇 청소기 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 작년이죠. 2019년에 출시한 엣지가 잘 나가자 엣지 후속 모델 엣지2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1월달 정도입니다. 쓰리스피 에보입니다. 이건 쓰리스피이라고 이름 붙은 걸 보시다시피 바퀴가 3개 달려있어요. 쓰리스피 에보2가 설치가 됐어요.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해서 1회 충전하면 최대 150분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2차 전지 1회 충전 시 무슨 600km를 가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배터리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지금. 자율주행 어디서 나왔어요? 자율주행 차에서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다가 배터리 핵심 기술로 주행거리 확보, 넓히는 거. 이 얘기가 지금 로봇 청소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리봇의 어떤 기술에는 모든 최첨단 기술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브리봇이랑 이 밑 파보면 내용은 약간 달라요. 박람회장에 있었던 휴보를 갖고 지금 협동 로봇 시장으로 진출해가지고 싹을 피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협력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 에브리봇은 아예 처음부터 소비자 가전에 바뀌어있던 이 길은 다른데 어쨌든 지금 로봇 기업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저 정도 파워로 가기는 힘들어요. 하루에 10%씩 그냥 매일 일주일 내내 5일을.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후발주에 순환매가 돌게 될 텐데 내용이 다른 건 상관없다 이거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안 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브리봇이 지금 안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매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리 후발주에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로봇 서비스 지금 확산에 후광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져갔습니다. 일단 에브리봇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에브리봇은 2020년에 크게 상승을 한 뒤에 2021년과 2022년에는 거의 제자리고 2022년에는 삼각 수렴형입니다. 지금 계속 파동을 줄이면서 엄청난 지금 수렴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서 밑에를 뚫으면 하락이 클 것이고 위를 뚫으면 상승이 강할 것인데 지금 모멘텀 자체가 로봇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돌파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밑이 수렴형이 밑으로 뚫리면 거기에 대비해서 손절을 해야겠죠. 만약에 거기가 뚫리지 않고 위에 수렴형을 뚫는다고 하면 큰 힘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잠깐 보면 SPG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로 만든 업체죠. SPG는 이미 어떤 구간에서 뚫렸나요? 이 구간에서 수렴형이 돌파돼서 이만큼이 상승한 겁니다.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는데 에브리봇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수렴형이 돌파가 되면 후발주에서 제일 먼저 돌파한 애가 1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수렴형 확산, 여기 돌파 가능성이 지금 초점을 두고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최고점인 2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브리봇 시그널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